광천칩 광천칩 광천칩은 인터콘티넨탈 호텔 출신 셰프님이 만드신 브랜드로 어릴 적 고향에서 먹던 보쌈과 쭈꾸미를 생각하며 5년간 메뉴 개발을 했습니다. 보쌈은 신선하고 엄선된 토골새우젓과 특화된 보쌈 소스를 이용해 부드럽고 차별화된 광천칩만의 철판 보쌈입니다. 쭈꾸미볶음은 광천 토골새우젓을 이용해 만든 소스로 광천집만의 특별한 분량을 입힌 쭈꾸미볶음입니다. 저희 광천집은 점심식사와 저녁 술자리까지 어우를 수 있는 메뉴 구성과 한국인이면 호불호 없이 좋아할 만한 메뉴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음식점을 운영해보지 않으신 분들도 운영할 수 있도록 유통 물류 시스템이 간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